여러분 저 역시도 오늘 여기 롯데월드에 왔을 때 여행을 떠나는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지시라도 조용필 선배님은 여행을 떠나요 좋아! 가볼까? 신나게 한번 출발해봅니다 여행을 떠나 박수 주세요 갑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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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른 엉덩에 배낮을 말고 황금빛에 축지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해골을 향해서 먼둥이 트는 깊은 산중에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 비숲속을 벗어나봐요 하나 좀 보세요! 매알!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이쪽 하세요! 매알! 여행을 떠나요 기쁘스런 여행을 떠나요 구비도 구빈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방문해 하늘을 보며 여울의 그릇에 아주 더 크게 매알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름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매알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름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구비도 구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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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당기네 하늘을 보며 우리는 고맙습니다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이곳에 흐름을 찾아 그곳에 흐름을 찾아 하늘을 찾아 엇 구빈 내 아리소리가 들려오는 моз개 학원 속에 흐uden 물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온 내 아리소리가 들려오는 моз갱 스케일을 잃돋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온 내 아리소리가 들려오는сте 내 맘속에 흐르는 불을 찾아 이곳으로 여행할 거나